이제 모든 분이 당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떡하지? 여기서 여기라 두껍지 못해 아까 이쪽에서 쭉 왔었는데 꺼 꺼 꺼 뒤로 막혀 최대한 막혀 잠깐만 하나야지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 해볼까? 좀 밝으니까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한참일거야 어 저거 밑에 있다 삽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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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셨다 아 이 게임에 헤매야 맛인가요 좋아 어이 씨 하나도 안 보인다 어아 oni 또 차오나? 왜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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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고 갈까? 저 불빛 있는 데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난리가 나가지고 불빛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 아 저 누구야 먼저 뭔 목소리야 빨리 가 가 가라고 괜찮다고 가 이걸 열어야 돼 안 열려 생겨봤어? 안 돼? 안 내려가요? 딴 데로 가 그러면 자 딴 데로 갑시다 진짜 무섭다 여긴 들어갔을 때 가봐 가봐 또 왔던 길이지 다 이쪽으로 가봐야되나? 가봐 여기 왔던 길인가? 여기로 들어왔구나 내가 가봐 올라와야돼 이쪽으로 가봐 여러분 꺼 꺼 꺼 꺼 갑시다 괜찮아 너무 안 보이게 이건 설마 아니겠지 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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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설마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 막혔다 뭔가 짖었대 여기 뭐야 부식기 꺼 저거 짖어 아이씨 왜 안 떠 됐다 아 왜 이렇게 안 떠 맞추라고 됐어 됐어 여기 2방 야 가 가 죽고 죽고 아 죽지마 그러면 가 그냥 죽어야 돼 아 불빛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죽어야 돼 불빛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죽어야 돼 아 아 왜 이렇게 안 주워져 저걸 맞추러 가운데로 이거를 가운데... 안 보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흰색 그래 그게 잘 안 보여요 여기 먼지가 많아서 화면에 검으니까 아까 앉았으면 더 편한 바였나요 그죠? 가 너무 어둡다 지금 불 한번 켜 너무 어두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불 한번 키라고 됐어 돌아와야 돼 여기는 대단체가 어디지? 다시 왼쪽으로 가자 가자 빨리 빨리 가 키를 모르겠어 어두워서 왼쪽으로 가보자 가봐 가 가 여기 왔는데야? 왔다는 것 같은데 내가 불 켜는 거 보니까 어 아닌가봐 자 가 죽가 아 왔던데네 아 맨 처음 들어온 길이다 방향 정해가지고 쭉쭉 가 와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엄청 어둡다 아 이름이 등불 오른쪽 오른쪽도 왔었잖아 간가 그지 야씨 어두운데 엄청 어두운데 다 막혔어 여기도 들어왔어 가봐 찾아봐 길을 찾아봐 여기 들어왔었잖아 그지 길을 찾아봐 저런 데서 있겠지 길을 찾아보냐고? 그니까 이제 이런 데 들어가야 뭐 벽을 뚫고 가든 뭘 하든 뭐 숨겨진 길이 있겠지 야 이거 앞에 뭐야 그건 뭐야 그냥 그걸 갈고리 같은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지? 와 와 이분들 이분들 우리한테 힌트 안 알려주려고 전부 다 채팅 닫고 있어 와 너무 하신다 이분들 아 여기 또 왔던 데인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어 여기 올라가는 길 있다 여기 올라가는 길 있어 이분들 힌트 안 주려고 와 진짜 너무 하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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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숨어있어 아 아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진짜 트위치는 대화가 불가능해서 하고 있군요 좀 늦어서 그런가요 딜레이가 아 아 이제 시작인가요 아 이제 막 막 나오나보다 아 기름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기름 맞으면 안 돼 어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삽은 이미 주워져 아, 저 망치는 이미 주워져 있군요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죽는다고 다시 하는 건 아닌 아까, 그 계단 올라와야 되나? 어떡하죠? 아까, 그 계단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 어떡해요 올라가야 돼요? 에이씨, 몰라 몰라 집었어 야 올라왔어, 아까 그 계단으로 괴물 있는데 올라왔어 아, 불 땡기 아, 저거 부셔, 부셔야 돼 망치, 망치, 망치 있잖아, 망치 망치를 부셔야 돼 매우 약하다 이모 맞아? 빨리 해야 돼 아, 다른 게 필요하네 아, 다른 게 필요하네 이게 아니야 저거 그거 뭐야 무지갱이 이런 거야 쇠질했대 이런 거 아, 대못 찾으라 대못 대못 찾아야 돼 카메라가 그 괴물 보러 올라가 구경하나요? 그죠? 그 아이는 어딨어? 어디로 가냔 말이야 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당신 지금 이를 더 키우고 있어 봐 이곳은 그 아이가 저 어린 소녀가 있을 것이 못해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더한 꼴을 당할 수도 있지 이 지하에 어떤 끔찍한 일을 벌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심장 2승 탈출할 뻔했네 아, 문 닫을래 여기 됐어 아, 아프리카 화질 저희 못 올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어, 여기 뭔가 있다 뭐였지? 아, 여깄다 아, 대못 찾았다 하여튼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 거 같은데 뜨개인데? 못이 아니라? 뜨개야 뜨개 못인가? 하여튼 화질 올리는데 돈 든다고 하네요 저희가 3000K로 방송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틀켰당 이라고 물개개님께서는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 즐겨야겠다 에라디아 즐기고 계시는군요 아,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죽고 계시는군요 이런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버렸어 우리는 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막 큐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셨는데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보낸 송출이 어차피 1000K밖에 안 돼서 그렇게 구하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예 저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이 길은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몰라 지하로 내려갔다 왔어 그쵸 폰으로 약간의 구화질은 가능하죠 무료 HD 무료 HD는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야무지게 왜 야무지게 맞물려 있는 거야 왜 야무지게 말려있지? 왜까? 아 자 잠깐만 혹시 이거? 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 뜨개 망치 망치랑 못 찾았는데 이거 안 맞아 에이 예사가 꼭 필요한가 보다 모바일에서는 캠 계단 현상이 제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한 컴퓨터에서 눌러갖고 이 게임 창을 켜 놓느라고 지금 이거 이거 창? 뭐라 해야 되지? 캠 창 아프리카 창을 크기를 못 키워요 못 키워요 그쵸? 한패 야무지게라는 표현을 쓰다니 그쵸? 아 계산 현상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컴퓨터로 중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보여 어 뭐랄까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들어가서 문을 닫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해본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지혜님 안녕하세요 놀러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불 닥치면 도망다닐 때 바로 걸린대 걸린대 아 그래요? 카양원에 수찰참 카브리엘이 가서 왕의 무하들에게 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랍니다 엄마도 카양원에 어 누가 전사 옛날 일을 보는 건가 제발 얘야 이제 구멍을 놓을 시간이 없던데 어 여기 구멍이 있나? 물을 부고 있구나 설레라 침대로 구멍을 덮어 놓을 테니 모든 것이 자자 침대에 구멍이 있나봐 거기 있었던 일인가? 아 지혜님 새벽에 방송하셨군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하사스톤 방송 아 그렇군요 자 지하가목 북적구역 여기 가볼까? 아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 왜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야지 진행이 되지 엔딩 안 보고 싶어? 영원히 여기서 고통받고 싶어? 암레샷 아 들어가게 아 망치 망치 망치? 오 오 옳지 광으로 오 들어갔어 오 풀어 trouve 두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야 오빠 잠깐만 컨트롤 좀 해주면 안돼? 잠깐만 물 좀 마시고싶어 적 nut пром IRA? 잠시만요 멈추고 이걸 들어가내가.. 아 알았어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가 올게요 누구도 자고 좀 쉬어야죠 자 이거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아서 아 그러시군요 닥쳐지혜님은 그런식으로 방송하시는군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괴물 한번 더 나오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 저기 피해갔군요 그렇죠 지혜님께서 업로드 많이 하셨군요 여기 어디야 내가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지 아 몰라 와 여기 군형이다 군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등장 등장은 지금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뭐야 올라가야 되지? 저기인가? 다스러워 자 자 여러분 뭐 저 봐서 뭐 좋으실거 없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자 안 돼 이거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치워버려 자 자 염력이다 이거 안 잡아줘 이거 아 미는건가 이건? 아 미는거군요 이건 땡기는게 아니라 그죠? 이걸 먼저 해야 되나? 그치 어이구씨 무슨 양탄장 같은게 있어? 자 밀어버려 그렇지 밀어버렸다 새로운 것으로 자 자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시커멓네 뭔가 오 완전 시커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는건가요? 그죠? 오 오 애들 없어 좋아 에휴씨 아무것도 아니네 와 나 계속 앉아있어? 이런 슈 지금 점심하게 틀렸네요 그죠? 와 아싸 손등기름 예 오? 잘 깼나요? 장이죠? 여러분 게임천재는 이런것입니다 게임천재 어? 뭐야 이거 어? 세대 스윙 돼지 아닌가 이런거? 이런거 아닌가요? 어? 헐 소리듣고 찾아오나요? 헐 헐 아 아싸 아편 아편 난 아편쟁이 나트려먹어 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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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야? 50개 50개 좋아 트위치가 살짝 느립니다 나 나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이다 나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이다 나의 기억을 찾고 있습니다 자 나 때문에 애들이 죽은거야 올라갈 수 있는건가요? 아닌가? 그죠? 사다리나 이런건 아니죠? 이거 뭐야? 아이씨 여기서 봐 산성을 띄고 있다 손등 기름 아편 아 무슨 컵 같은게 있어야 부식깃들 산성을 띄고 있으면 아 그래서 아프리카로 보시는군요 이게 트위치가 살짝 느린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어머! 어머! 왔다 왔다 으아악! 왔어! 도망가야되는데 도망가야되 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어떡하지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어떡하니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숨어야되는데 어두운 데에 숨어야되 앉아있어야되 왔잖아 운거같애 아니 숨.. 안..앉는거같애 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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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이씨 오빠라 해 그냥 나 무서워서 못해 나는 캔만 까줘 내가 보기만 할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는 더이상은 못할게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쭁 여기왔냐 이렇게 하면 보이긴 보이죠 진짜 진짜 미안해요 짠 짠 잘 왔습니다 왁창이님 안녕하세요 아..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갑니다 아이씨 들어와야돼 어디서 세이브 된거야?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아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아 또 나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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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불을 너무 막 켜놨어 그쵸 아 진짜 어디가 그랬구나 아 막장인님 감기 그렇게 독하게 걸리셨어요 아 어떻게 독감 걸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독감 아이고 여름감기가 진짜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뭐야 어 큰일났다 뭐야 뭐야 큰일났어 뭐야 이빨이 까딱까딱한다 잠깐 불 켰다가 꺼 잠깐 컸다가 켰다가 끄면 괜찮아 꺼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게 아닌가? 아 여러분 아쉽다 자꾸 그러시는데 아 좀 입으라고요? 눈손을 좀 입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와 죽었어 교육좀 잘 시킬게요 남편교육 이게 아닌가? 메이슨이 예상이세요 원래 저희집이 근데 진짜 좀 많이 덥거든요 저희집이 좀 많이 더워요 저희집이 좀 많이 더워요 아 길이 어디야? 내가 여기서 놨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놨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놨단 말이야 저희집이 좀 많이 더워서 이렇게 맨날 아 남자들 참 이런게 좋아요 그쵸? 막 벗고 있어도 되고 어 여기 뭐 거의 원시인으로 살고 있다니깐요 이러고 있다가 더우면 가서 창물로 냉수 마찰하고 뭐 이런식으로 어 그렇죠 그쵸 남자들은 참 그런게 편해요 그쵸? 야 이거 저기 이거 들고 있다가 쟤 못 맞추냐? 맞출 수 있나? 공격되나? 공격 안되잖아요 그쵸? 이토유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토유나님 이토유나님 이토 분이시군요 이토에서 오셨나요? 공격 엑스래 공격 못해 경비장 경비장님께서 그쵸? 여자분들이 벗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뭐하는건지 아 내가 또 유부녀다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해드리진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 이스토에서 필승법 보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저희 둘이 잠깐 실시간으로 끝말잇기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게 먹혀요 왜? 왜 니 맘대로 니 맘대로 나한테 그러는거야 어? 갑자기 갑자기 니가 갑자기 대회를 주최하는거야 그러게 오른쪽으로 가봐 여기서 자 아니 아니 방금 너무 돌았어 아니 반대쪽 거기? 어 가다가 불 켜봐 가다가 아 오른쪽 없네 어디로 가야나 길이 너무 죄송할 것까지 네 네 어디 가지? 그쵸 여름에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 피소를 묶어서 표지판 있나요? 시간에서 아 표지판 있구나 표지판 있어 나 지금까지 표지판 계속 있었어요 보지 못했네 아 이거 이거 까만물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해야되는데 담을 용기 없거든 요거 밑에거 이거 아니여? 아닌가? 아니다 아 그럼 용기를 찾아야되는구나 용기가 없어 여기 있는거 아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거 같이 아 칠곡 같이 가실까요? 아 칠곡 칠곡 계곡 말씀하시는거죠 아 진짜 가고싶다 여행비만 있으면 가고싶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지금 알바해요 여행 가입품도 없어요 어? 어? 안알려줘도 잘하나요? 잘하나요? 아 잘하는거에요? 역시 난 게임 천재라니까 에이 그건 아닌거 같애 아 여기로 가야되지 않아? 이쪽인가? 여기 길에는 안갔잖아 어 잠깐만 아 잠겼어 잠겼고 왼쪽에 무슨 문가 나머지게 잠겨있어 잠겼고 왼쪽에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왼쪽에 문 같은거 있었거든?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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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그거? 아 아 안 열린다 아 이거 아닌데? 아 육두님이 해야지 아 근데 저 아까 하신거 봤잖아요 별로 안 헤맸잖아요 메이슨이면 눈치가 은근 빠르신데 아 그런가요? 별로 안빠른거 같은데 제가 더 눈치는 빨라요 진짜 그 제가 원래 눈치 헌비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아 그게 내가 길을 잘 못찾는게 아니구요 무서워서 움찔움찔거리느라 잘 못간거 뿐이에요 아이씨 여기서 그쵸 불이 있으니까 잘 보이죠 그래도 어느정도는 켜놔야되는거 같긴해요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하지? 올라가는게 아닌가? 올라가야돼? 아닌거 같은데 여기로 떨어진거 아니야 혹시? 아냐 맞아 침대 밑에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내가 저기서 파고 들어갔잖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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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그렇게 칭찬하시면 안돼요 기고만장해져요 잘한다니깐요 아니에요 이거 봐 길 못 찾고 있잖아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누구시길래 저에게 묻는거죠? 망치와 뜨기로 사용하진 않겠지? 아 네 홀릭님 말씀대로 제가 구경을 해도 같은 표정이 나오는건 맞아요 그건 어쩔수가 없어요 너랑 못독하세요 보고있기때문에 근데 아 다만 제가 지금 심신미약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정신력이 떨어졌어 정신력이 떨어져서 잠깐 컨트롤을 놓은거 뿐이에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구요 제가 또 제가 또 잡을 날이 있겠죠 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러려나 여기서 여기서 뭔가 찾아야되는거 같아 찾아야지 그러면 그런거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거겠지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거겠지 뭘까 뭘까 그건 뭐야 아 촛불키는거잖아 어 여기도 안켜도 되잖아 돼도 되고 어디갔을까 설마 이걸로 한성룡에 아닌거같아 벽돌이여 빵이여 그죠? 딱딱한 빵같이 생겼어요 벽돌 아닌거같아 저걸로 사람도 죽이겠네 그러니까 목침같이 생겼네요 목침 근데 이 주인공 이상한게 막 돌멩이에 엄청 큰 것도 나르고 막 별걸 다 아는데 저 괴물은 왜 멋진거야 안 뛰어 너무 뛰어 너무 어디서 구해야되지? 요 뒤에 가봤어? 요런데? 돼지 위에 어 뭐야 혹시 돼지 밑에 어 밑에 떨어져있는 돼지 혹시 들어서 여기다 녹여야되는거 그런거 아니지? 그전에 했던 소우같은거 생각나가 제대로 야 야 쳐버려 좋아좋아 돼지 녹여가지고 저기 했잖아 아무도 안알려드리니 재밌다 아 그 뭐야 깊은곳에 가셔야 돼요? 깊은곳? 돼지파이트하고 있어요 깊은곳이야? 깊은곳 깊은곳 높은 산 깊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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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여기다 두테면은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하지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죽겠어 좀 있다가 높은 산 깊은곳이죠 중간 아아 정막한 산아 좋네 흘리지않고 산성력을 삼을 수 없다 유리용기가 제격인것은 사실 아 유리용기 아 아 정말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건가? 어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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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여기다 넣어봐 또 이거 아니 아 아닌것 같아 이거 좁아 아닌것 같아 퐁당퐁당이야 퐁당퐁당하고 있어 유리병을 던지고 있어 그쵸? 근데 군과 저는 왜 알고 있는거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핫 들어서라고? 심심하면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너 노래도 알잖아 타이거 마스크 인생 타이거 마스크 알지 타이거 마스크 인생 타이거 마스크 인생 불러봐 파바바바바람바납 appropri 카 이 어둠 헤치고서 찬란한 아침 햇살 비춰오듯이 지옥에서 되살아오는 타이거 마스크의 새하얀 이빨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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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 쓸데없는 거기도 다 넣지마 보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수추만드네요 보세요 군가 제가 아시죠 군가 옆에 계신 분이 진짜 사나이니까 오늘도 기다려 아씨 어떻게 사야돼 어 이토윤아님께서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토윤아님 이토윤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이런 선물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열리지 않을까 적금하는 마음으로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적금은 적금인가요 그렇군요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다시 해볼까 아 지금 어디 계속 헤매고 있어 이토윤아님 계속 그러고 있어 이것봐요 길 잘 찾는다고 칭찬하셨지만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어 환장하겠네요 어 나이 나온다 나 나이 나온다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 그저요 그 날 때죠 전 사실 타이거 마스크 안 봤어요 위층에서 헤매 보세요 그러셨는데 위층에서? 위층에서? 아 아까 계단 있지 않았어? 아까 그 아까 거기가 계단이야 우리 막 실험하던데 어 스카베로님께서 사실 계속 가시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아하 아 이토윤아님께서 싸우시면서 하면 컨셉 잡힐거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욕만 안하시고 알콘달콘 저희 많이 싸우기로 많이 싸우네요 근데 저 그 뭐지 이토윤아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전에 했던 엄청나게 싸웁니다 보시면은 좀 많이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중간중간에 막 저저저저 그들 그렇게 옆에서 엄청 갈거야 하고 있는데 막 제가 2층에서? 근데 저희 둘 다 컨트롤 부족인데 마치 자기가 엄청 잘하느냐 저를 달군다보는데 일방적인 구박에 일방적인 구박이었죠 그쵸? 일방적인 구박 근데 제가 구박이 아니라 어 그럼 뭔가 그렇게 되는거야 어 잠깐만요 어 어 비제일장님께서 이분들 최소 양치기 소년 왜왜? 왜왜? 그런거 왜 양치기 소년이죠? 왜 그럴까요? 폴링님 전 88올림픽도 못 봤는데 어 그러시구나 88올림픽 오빠 봤어? 봤지 엄청 어릴 때 아닌가? 아 그거 아니라니까 식빵 그만해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여기 말고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아? 어? 올라가는데? 아 이건가 보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유리병 이랬잖아 유리병 유리병이 있잖아 사라졌잖아 사라졌잖아 사부 사라졌어 유리병 아까 가셨던 곳에서 자꾸 내려오신 위라 그러잖아 고리 아까 거기 위인가 보다 다른 길 아 위로 올라가서 헤매보라고 하잖아 위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위잖아 여기 위 이것도 계단 위란 말이야 이것도 비제이징님 저 사실 열네 짤렴 중디님 대헵 형비짱인데 비제이징이 아니라 형비짱님 아닌가 아니 형비짱님 아 그렇지 뒤에 것만 읽었어 내가 뭘 비제이징님이라고 그래 형비짱님 죄송해요 제가 뒤에 것만 읽고 있어요 비제이징님이 뭐야 귀찮아서 닉네임을 다 안 읽었어 계속 아까부터 폴링님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지제이징님이라고 눌러보가지고 제의를 보여가지고 어? 나 올라왔나? 어? 나 뭔가 좀 올라왔는데? 어이? 어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계단이 있다니까 계단이 어딨냐고 계단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 키고서 한번 찾아봐 좀 어두운 데 가가지고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니까 에휴 이런식이야 거기다 이거 디디 올라오지 계단 올라왔대 계단 올라온거야 지금? 아 오른쪽에 구멍있는거 봤어? 어? 어 뭐야 형이 처음 보네? 아 여기다 아 이 길을 못봤어 아 진짜 아 진짜 가만있어봐 어? 아 이거 부어 꿀리나 아 여기 점수 아 이게 찾았네 여기서 또 올라가래 여기서 또 올라가야돼 아 여기 하나 키긴 켜야겠다 너무 안보인다 이쪽에 하나 켜 어 어 여기 아까 왔던데다 아 그녀를 도와야지 돌방법을 찾아야해 그녀를 어떻게 도와 여기로 올라가는건 아닌거 같고 아 여기는 여기가 본격적이 아 방이 엄청 많아 그냥 켜 켜 한두개씩은 켜 그래도 아 너무 안보이잖아 어두워서 아 여기 없어 여기는 안켜져 없어 없어 안들어있잖아 어 이렇게 봉이 꼽혀져 있는데 아 좀 조용히해봐 있어봐 가만있어봐 꼽혀져 있는데 이런데 켜 여기? 어 이런데는 켤 수 있어 봉이 꼽혀져 있는데 하고서 꺼 아 여기 너무 안보인다 아 인간자 너무 안보인다 꺼 꺼 앞에 있으니까 너무 안보인다 너무 안보여 들어가세요? 아 컴퓨터님 지금 들어가시면요 아 컴퓨터님 비명 만족스러우셨나요 하하하하 네 먼저 들어가세요 내일 또 갈게요 저만 보여 인간적으로 여기 계속 가만있어봐 이쪽이 아닌거 같은데 이쪽인가요? 그런가? 어 뭐야 어? 어 저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어 얘가 봤어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멘붕이 된다고 아까 내가 봤어 내가 아이씨 진짜 아 데코님 내년에 내년에 내년이면 군가라 알겠죠? 아 내년에 군대 가시나요? 거기 되면은 한 5일만에 다 외울 겁니다 외워야 하겠지? 어 무섭거 다 외워야 돼 야 길 까먹었다 아 어떡해 불쌍해 남자들 너무 불쌍해 여기로 왔었지 잠시봐 아 아 왼쪽에 이렇게 어두운 데를 비춰봐야지 여기 여기 그래 여기도 길이 있잖아 아까 여기서 발견한거야 어 여기 방문 열려있는데 들어가고 있어 가만있지마 오 너무 어두워 아 여기 들어왔어 아니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어 깜짝이야 아이 뭐 이런거 놀래 아이씨 방금 상상했거든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뒤돌아있는데 애가 쭈쭈쭈쭈 어디 어 깜짝이야 아 너때리 놀래 미쳐놀렛 아 왔잖아 온거야 어디 어딘가 왔겠지 아니야 아니야 온거야 아니 깜짝아 아 얘가 지금 멘붕이잖아 아이 깜짝이야 진짜 아 오페데 진짜 엄청 아 여기 못 가볼까 못 가볼까 문 닫아 아이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얘가 올 수도 있어 아 올거 같애 올거 같애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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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발견했어 아 발견했어 큰일났다 발견하면 얘가 멘붕된다고 아 불 꺼 불 꺼 불 꺼 여긴 문 열리겠다 열어 열어 열려 열려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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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면서 열어야지 그렇지 문 닫아버려 문 닫아버려 그렇지 어우 됐다 여기서 뭔가 찾아봐 어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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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구나 아 죄송해 아 내가 귀에다가 대고 소리 질렀어? 오빠 귀에다가 대고 아 이거다 이거다 다시 내려가야돼 좋아좋아 좋아좋아 길 기억해? 올라가 길 기억해? 올라아 지금 아 그쵸? 죄송해요 채팅을 못 읽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하 그렇죠 아 닥터제일님이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암만 그래도 요즘 군 사건은 그건 갈굼이 아니고 고문임 그쵸? 아 저도 뉴스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문이죠 그거 그래 애들을 풀어놔서래 애들을 풀어놓으니까 애들이 아예 꽉 잡고 있으면은 그래 간부들이 웃어가면 간부들이 웃어 군법이 웃어가면 요즘에 개나서라 어? 어어어어 이거다 기름병이야 기름병 주워야돼 어? 개나서 아 뭐 이거 뭐만 하면은 다 저 뭐야 소원수리에서 다 긁고 어? 그러니까 애들이 기고만장에 그런 놈들이 짬밥 먹으면 애들이 괴롭힌단 말이야 그니까 어? 이토유나님께서 부조리 당하고 정역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의 부조리는 들어보면은 누구나 다 겪었던 것 같아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쵸? 그냥 눈 가리고 앙원 수준이래 아이씨 어디로 들어가야돼 어? 어떡하지 여기 여기 어 여깄다 여깄다 어 여기 뭔가 아는 길인데 어 여기야 여기 전역하고 고소 그거 아 전역하고 고소하면 그것도 저희가 되나요? 아 여기 내려간게 아까 여기로 내려갔었지 않았어? 찾았다메 찾았다메 아 여깄어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야지 여기로 가갖구 간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살았다 살았다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진짜요 아 병장이 권달가족? 헐 어 어 뭐야 숨어야돼 어떡하지 아 여기까지 왔는데 쫓아오면 어떡해 어떡하지 조심해 아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은 얘 움직이지도 못해 어 어떡하지 왔어 도망갔어 어떡해 도망가야돼 여기 숨어봤자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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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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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어두운데로 아 여기 왜이렇게 어둡지가 않아 옆으로 왼쪽으로 어두운데로 가놔주고 아 도망가야돼 아 앉아있어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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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ear cutting 다시 내려봐야되네 속 Ot ehrlich 싱 . 속 역시 obesity 유 지렁 아이 아. 과연 오늘 음자랑 ... 몇 개나 올라 올까요 하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올리시더라도 그래도 좀 잘 좀 봐주세요 Q.E? 그럼 괴물이 잘 못보나요? Q.E? 그게 뭔데? 으아야야아 깜짝이야!!! 한 번을 이어서...! 아!... 헐...... 다시 찼어야해 짐. 헐...... 헐 헐 니가 뭐 할래? 아아 오늘 여기까지는 꼭 깨야 돼 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 다시 깨자 아 저거 잠깐만 아 나 큰 유리병에 가졌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돼 어 뭐야! 오씨 벌써 있어? 벌써 있으면 안 되는데 쟤 아마 죽어 우리가 죽은 데서 있을텐데 조심해 그때 그랬잖아 죽은 데 있다고 자 유리병 뭐야 문 열려나 쟤가? 얼른 하자 그냥 아 됐어 아 됐는데요 조금만 더 어 어 부신다 어떡하니? 쟤 부시면 반대로 얼른 튀자 오지마 오지마 튀어 튀어 에이 어우 깜찍해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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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안보여 올라가야 돼 아 아 아 아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 아이씨 쟤 기랄 아 아 하늘을 담갔잖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도망가야지 뭘 어디로 가 도망가야지 아 어디로 가냐고 이 산성유행을 어디다 쓰냐고 어디다 쓰지? 어디다 써요? 아 그냥 쳐다보면 안되는구나 내려오는게 아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래? 왜 맞아 가던데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산성유행을 담았으니까 그니까 길이 이쪽으로 펼쳐질거 아냐 아 자물쇠 아 자물쇠 아 아 거기 거기 아니야? 자물쇠 야무지게 걸려 야무지게 걸렸는데 있잖아 야무지게 걸렸는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 못하잖아 난 알고 있어 아 거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 파티콘님께서 팔 휘졌는거 괜찮네요 아 괜찮았나요? 팔 휘졌나요? 팔 어떻게 휘졌지? 내가 이렇게 휘졌나? 아 막 이랬나? 막 팔이 막 어후 어후 그쵸 아프리카의 필터 때문에 한글자를 잘 넣으면 될 듯 하네요 아프리카의 필터 문화 하나 더 줘 아픈 곳이야 도물집이 될 수가 없군 내 말은 왜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내 말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도물집이야 도물집이야 도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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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수가 도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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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 걸린방 어디야? 기억을 찾고 있어 자물쇠 걸린방 어디야? 자물쇠가 걸린방 자물쇠 걸린방 어디야? 몇 방이고? 아 닥터제리님께서는 내년부터 민방위라고 우와 또 어 또 어디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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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만들었어 안내 안내 어두운 곳에서 앉아서 가만히 숨어있어 가만히 앉아서 숨어있어야 돼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숨어있어야 돼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오지 마세요 참 나 지금 떠나고 싶은 거일 뿐이니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앉아있어 가만히 말할거에요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쵸빈 저기 보면 안되 아 아 이거 바깥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쯔 아 빛 입고 있는 데 가면 안돼 아 불빛 너무 많아 어두운 쪽으로 어떻게든 도망가봐 어두운 쪽 어두운 데 어두운 데에 찾아서 아우 어두운 데에 찾아서 도망갔어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냥 아무 데나 쭈그리고 앉아있어 쭈그리고 앉아있어 야 씨 아니야? 쭈그리고 앉아있어 아니 컨트롤 컨트롤 왜 저 컨트롤 쭈그리고 앉아있어 어깜짝이야 아 벽 구걸이러져라 쭈그리고 앉아있어 어머 미치겠다 야 씨 아이웃 아아 웅짝포탱이 폭발중이군요 얼루 가야돼 얼루 가야돼 오 안 돼 여기 한국의 귀에 귀에 야 너무 근처에 있었구나 되지 어 소리 꺼졌다 꺼졌어 야 갑니다 조심해 조심해 왼쪽 왼쪽 이런데 왼쪽 봤어 왼쪽 길 방이잖아 그냥 아이씨 일로 가야 돼 그냥 문 여는 거고 어떡하지 아 애들 너무 많이 나와 어떡해 자물쇠 어딨어 오른쪽 저기 가봤던데요 아 그럼 핑핑 돌고 왔습니다 올라가야 돼 아 여기야 여긴 나온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그렇군요 국민 룰대로면 1, 2년차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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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본 거 같은데 오빠한테 작게 뭐 까먹었어 까먹어버렸어 넓부름 아하 운 안 좋으면 아 1, 2, 5, 6에도 자고 가야 하는 걸림 정말 재수없는 타입이죠 아 자고 가는게 그.. 그죠? 그.. 1박 2일 모레서.. 어 자물쇠! 어 자물쇠! 아 야무지게 잠겨있다! 저기다! 그걸 써서.. 아이씨.. 여기 아니야.. 자물쇠방 아니야.. 어떡해요? 좀만 힌트 주면 안돼요? 으아악! 아이씨! 앉아있어!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어이씨! 어? 십쇠! 자물쇠가 여긴데? 여기에요! 자물쇠! 그죠? 야무지게 잠겨있음! 이 방안.. 여기 아니에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줘봐 여기! 요 철문이요! 자물쇠! 그거 아닌가요? 십쇠!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봐.. 아 홀린님과 데코님.. 무엇을 기대하신다는건지.. 설마.. 그.. 박자야의.. 말씀하시는건가요? 어.. 뒷자리.. 아이디만.. 1508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 댓글이 좀 늦게 읽었어요? 저희가 집중하느라고.. 잠시만요.. 그리고 약간.. 트위치가.. 그.. 댓글.. 저기하는.. 딜레이가 좀 있어요.. 달리는 딜레이가.. 그래서.. 약간.. 지금 아프리카랑 동시에 중계하고 있는데요.. 약간.. 7, 8초 정도 늦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올라가야돼!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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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팍팍 켰다가 가봐.. 아무것도 안보이고.. 바로 앞에서.. 아까처럼 마주치면은.. 도망가면 되지.. 도망가서 컨트롤에 앉아야돼? 알았지? 꼭꼭 숨어야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아.. 그.. 여기서 들어왔잖아.. 아 이 길이 아닌데? 아.. 미치겠네.. 어.. 길을 모르겠어.. 여긴 진짜 길.. 장난 아닌거 같애.. 왜이렇게.. 미로 같애.. 미로야 완전.. 15802.. 아.. 그걸 잘못 갔는데.. 꼭 올려줘요.. 올리지 마세요.. 오늘 누군가 올라갈걸요.. 다들 누군가 올릴걸요.. 라고만 하시고 아무도 안올리시길.. 어떡하지?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잠으시대.. 해.. 빨리 해.. 예.. 예.. 됐어요.. 됐어요.. 됐어.. 부숴야되나? 이걸 부숴야되나? 아니.. 저.. 가다! 오! 빨리 열어.. 아 뒤로 열어야 돼.. 뒤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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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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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내냐.. 실력을.. 부처님 알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됐어.. 아.. 아.. 드디어.. 마의 구간을 빠져나왔다.. 네.. 오늘.. 근데 시간이 꽤 됐네요.. 이제.. 12시 20분..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아.. 오늘 말복이군요.. 아.. 우리 하도 먹어야 돼.. 아.. 우리 하도 먹어야 돼.. 닭 먹어야 돼.. 닭? 일단..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들어가면 다음 저장.. 그.. 다음 저기.. 깰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 20.. 21님.. 아.. 네이브.. 네이브 21님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물개개님께서 댓글로 잔뜩 올라고.. 너무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이태만으로 오늘 처음 뵀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좀 오세요.. 닭초님도 수강신청 잘하시고.. 네.. 안녕히 좀 오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내일 근데.. 저기 뭐야.. 어? 잠깐만.. 내일.. 서영이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 만약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면 오겠지.. 어.. 방송하고.. 내일.. 저기 뭐지.. 저희가.. 제가 하루 쉴 수도 있어요.. 내일 잘하면 하루 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황 보고서.. 네.. 상황 보고서.. 저희 아프리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를 해주도록 할게요.. 방송시간 전에..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서영이.. 서영이 와갖고.. 집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 아 그런가? 그니까.. 그니까.. 하여튼 서영 내 부부가 오셔갖고.. 아 이거 내일 말씀 못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내일.. 저희.. 그 뭐지.. 저희 사촌 언니.. 캐나다에.. 이민 간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집에 놀러옵니다.. 집에 놀러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일찍 끝나면.. 방송을.. 방송시간 맞춰서 끝나면은.. 무조건 당연히 하구요..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은.. 내일 방송을 하루 쉬게 될 것 같아요.. 미리 공지를 못 드린 점.. 죄송하구요.. 어.. 이..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내일 안되면은.. 하루 쉬는 걸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게스트 출연! 게스트 출연도 좋지만.. 그분들이.. 근데 집으로 바로 오시는게 아니라.. 저희 동네에.. 거기 뭐야.. 동네로 놀러오는 거라서.. 집에 놀러오는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오.. 집에 오게 되면은.. 그분들도 뭐.. 출연하면 좋겠죠.. 밤샘 방송이요?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런..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공포게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신미약이라.. 알겠습니다.. 안녕히 좀 오세요.. 여러분.. 단련이 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EXBC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감되세요.. 손가락이라서 출연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다.. 그치.. 응.. 아씨.. 아까 진짜.. 멘붕..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키워 이거.. 아 그거.. 그거야? 아 아까 진짜.. 그거 뭐지.. 귀를 못찾아가지고.. 진짜.. 계속.. 안녕히 주무세요.. 잘 좀 찜으세요.. 쪽.. 쪽.. .. 없고.. addressed.. 아.. 어..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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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